Q. 타이널! 오늘 경기에 선방 칠장하는 날씨나의 선수들을 섭외하겠습니다. 치명타자 이호준! 우익수 나성범! 중경수 이청호! 좌익수 김준환! 유격수 선시알라! 선구수 박성빈! 인수 허윅! 인수 에릭태인! 선수 김태근! 오늘 경기 NCR 승리에 걸어갈 선수들을 섭외수는 이! 민홍! 그럼 지금부터 2016 타이어뱅크 KBO 리그 LG 트윈스와 NC 다이언스의 정규 시즌 6차전 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들이 알겠습니다. 관중대관님께서는 전광판역 트윈길을 향해 서주십시오.